그럼 내가 서서 자를지 안서서 자를지 결정해야겠죠. 제가 오늘 자르려고 하는 기장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기장은 요정도에요. 요정도. 요정도 선이거든요. 더 길게 잘라도 괜찮은데 더 길게 잘라도 끝에가 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스퀘어가 적용 가능한 부분은 한 이 정도부터 스퀘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느낌을 살려서 해볼게. 그러면 스퀘어를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된다 그랬어? 중요한 게 다 하나씩 생각해보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커트 테크닉으로는 내 눈과 자르려고 하는 길이와 가위와 콤이 다 동일 현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가능한 기장은 테슬컷 기장 이렇게. 이 기장. 내 눈과 수직선 눈. 이 기어를 자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올려야지. 그러면 고객님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높이를 올려주는 거야. 최대한. 아마 이 정도가 이제 맥시멈일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삼각대 맥시멈을 봤을 때 뭐 메자에서 쓰는 전동 의자나 이런 걸 봤을 때 맥시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될 거야. 그러면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내 시야의 눈높이는 지금 봤을 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보다 더 내려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위자에 앉아있지? 무릎을 꿇어야 돼.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근데 무릎을 이렇게 끌었는데도 여기보다 지금 눈높이가 어때? 높아요.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잘라야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야지. 근데 이렇게 자를 수는 없잖아. 왜? 일단 첫 번째는 간지가 너무 안 나고. 두 번째는 너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 잡았을 때 고개를 살짝 젖혀주는 거. 그러면 살짝 젖혔을 때 나도 같이 고개를 숙이면 이 선상이 동일 선상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를 이렇게 세울 거면 내가 무조건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가 서서 예를 들어 단발을 자를 때는 고개를 숙여서 같이 고개를 숙이면 동일 선상이 되니까. 나와 내가 고개를 숙인 만큼 고개도 같이 숙이면 이게 고객이야. 같이 숙이면 동일 선상이 더 낮아지니까. 그래서 영상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잘랐던 거에요. 자르는 사람이 계속 서서 잘랐으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린 고려 못하잖아. 그럼 일단은 최대한 올리고 최대한 내려가. 근데 위장에는 앉아서 잘라. 무조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고려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야? 고객의 수평이 맞는지 체크하는 거지. 옷 봐서 고객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팅해. 그 다음에 이 세팅이 끝났으면 삼각대로 잘르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이면 삼각대가 단단하게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많이 여러분들 힘이 너무 딸리면 여기 그 노에 있으니까 시켜서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세팅해. 그럼 여기가 이제 기본 세팅이야. 그럼 난 여기서 머리를 내가 자른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자른다고 한다면 내 몸의 위치가 여기서 한 번 끝나고 옆으로 넘어와서 한 번 끝나는 거. 그러면 실제 이제 사슴 같은 데 갔을 때 그걸 어깨 트레이닝이 되냐면 진짜 초보자들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그려놔. 바닥에다가. 발의 위치. 아니면 매장에 타일 있잖아. 타일이 이렇게 사각형이잖아. 그럼 그 타일을 기준으로 벗어나지 않고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발의 위치를 해야 돼. 왜? 쉐입은 디렉션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스퀘어 쉐입에 가장 중요한 건 발의 위치. 어깨의 위치. 그리고 테크닉에 가장 중요한 건 눈높이. 내가 눈높이만큼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면 무슨 테크닉이 돼? 그래야 주의신이 되겠지. 머리 눈높이보다 높게 자르면 무슨 테크닉이 돼? 레이어가 되겠지. 그래서 손 안으로 잘랐을 땐 그라두에이션이 되고 손가락 바깥으로 잡았을 땐 레이어가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두고 잘랐을 때 밑으로 넣은 것보다 당연히 위로 잘라는 게 더 많이 들리니까. 그래서 핸드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다 끝내는 거다. 그러면 나는 오늘 머리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를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지금 아마 이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데모를 할 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할 거거든. 이렇게 다 이동을 할 거거든. 그러면 지금은 데모가 아니니까 이제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는 걸 알려주자면 내추럴 파팅 찾아야 돼. 뒤로 넘겨서 코밍을 몇 번 한 다음에 파팅을 나눠. 파팅을 나누고 뒤쪽에서 떨어졌어. 파팅을 나눌 때는 코밍을 눕히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손가락으로 센터를 대봐. 여기 보면 가발에 로고 부분이 여기 있거든. 그 로고 부분으로 센터를 대고 코밍을 두상 모양대로 세워서 두상 모양으로 90도가 될 수 있도록 세워서 모발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눕혀서 옆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붙여놓고 우리가 하는 이 섹셔닝에는 공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슨 공식이냐면 섹셔닝은 무조건 아웃에서 인으로 안 들어가. 무조건 안쪽에서 바꿔주고 이유는 뭐냐면 섹셔닝을 할 때 우리가 파팅을 나눌 때 인에서 아웃으로 나오는지 아웃에서 인으로 나눌 수가 없어. 백을 나눌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섹션을 나눌 때도 인에서 아웃으로 나누면 그냥 이대로 갖고 왔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리고 머리도 절대 이렇게 말지 않아. 그냥 고정했으면 여기에서 섹션을 오리존탈로 고개를 숙일 게 아니니까 오리존탈로 나눠놓고 클립으로 그대로 그냥 고정해놓은 상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붉은살 얇은살 말고 곤곤살이고 섹션을 최대한 선코밍을 예쁘게 해서 호리존탈 느낌 만들어서 밑에 보이는 부분이랑 동일하게 떨어질 수 있죠. 둘 해서 귀 앞쪽에서 클립하면 머리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센터지.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내가 귀에서 몸을 이동하지 않으면서 싸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앉잖아. 그러면 이게 센터일까? 이게 센터일까? 이게 센터일까? 첫 번째가 센터라고 생각하죠. 땡. 오른손잡이지? 아 왼쪽으로 오른손잡이지? 네. 오른손으로 자를 거야. 가위질을. 가위질을 오른손으로 갖고 와서 자를 거야. 머리를 잡았어. 배꼽까지 갖고 오는 게 편할까? 아니면 이렇게 갖고 오는 게 편할까? 해보면 알아요. 왜냐면 가위까지 들어보면 느낌이 많이 변하거든. 볼까? 사람의 구조가 되게 특이해. 가위를 잡고 이렇게 들었을 때 가위를 이쪽으로 보내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가위 끝이 위로 들려. 이쪽으로 보내면 어쩔 수 없이 가위 끝이 이렇게 떨어져. 근육이 그래. 우리 몸과의 구조가. 그러면 여기서 잡고 잘랐을 때 수평이 제일 잘 맞는 거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을 밀어주면서 가위 끝이 올라가고 바깥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위 끝이 내려와요. 위로 들어서 잘랐을 때 높게 들고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낮게 잘 들고 이렇게 자르는 게 더 쉬워. 몸의 구조가 그래. 이렇게 커트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커트를 하는 게 더 쉬워.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 팔이 중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팔을 멀리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중심축이 됐을 때 중심축이 틀어질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은 늘 내 배꼽이 아니라 내 오른쪽 가슴 정도 오른쪽 가슴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중심은 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야.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 파팅의 중심이 내 겨드랑이 보다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잡고 잡고 자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파팅 수직 바로 앞에 이목구비 중에 뭐가 있을까? 코가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파팅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코가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돼 있을까? 이대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이렇게 파팅이 나를 중심으로 벗어나 있으면 고객이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게 1번이야. 1번. 1번 체크사항. 뭐? 센터 파팅이 정확하게 나를 기준으로 앞을 보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체크사항. 두 번째는 고객이 이렇게 되면 고개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파팅이 지면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가. 체크를 해야 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고개에 고개를 숙였는가 들었는가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마네킹은 그런 거에 있어서 변동상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잘. 근데 돌아갈 수는 있어. 첫 컷 하다 보면. 거울 안 보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술자가 예를 들어서 어깨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를 잘랐다고 했을 때 고객이 앉아있으면 어깨가 있잖아. 고객이. 그럼 고객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을 때 나의 어깨와 고객님의 어깨가 동일 선상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어깨가 이렇게 틀어져서 예를 들어서 뒤쪽에 봤을 때 해서 이렇게 틀어져서 자르면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가 짧아져. 반대로 뒤로 해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어때? 이렇게 뒤로 당겨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가 짧아져. 어깨가 틀어지니까. 어깨를 생각하고 어깨를 틀지 않고 자르는. 그리고 한 섹션을 자를 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 이렇게? 진짜 볼까? 틀지 않고 발을 고정한 틀을 짠다. 그게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눈높이 상의 커팅 앵글을 맞춰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점차적으로 커트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객과 나의 바디 포지션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진이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와봐. 둘 자 그렇지. 이렇게 보면 돼. 요진이 죽이지 말고. 우리 요진이 누리지 말고.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커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거. 가위질 보면 되는데 가위질 볼 필요 없어. 아무 쓸모도 없어. 커트를 하는데 원더닝 가위질 어떻게 하는지 보잖아? 와 가위질 잘하네. 그냥 끝. 남는 거 없어. 어떻게 머리를 잘라는지는 발의 위치와 내 핸드 포지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만 보면 돼.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 팔 이렇게 펼쳐봐. 팔 보이는 데까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이 정도부터 내 팔이 보여. 다 양쪽 팔이. 니네 해봐. 되게 넓지.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넓어.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이잖아. 근데 봐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너 여기 있지. 그 앞에 보고 있어봐. 여기 지금 보이지? 네. 내가 지금 몇 개 들고 있어? 손가락 몇 개 들고 있어? 보이는데 왜 바빠? 안 보이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두 개 했으면 두 개라고 보이지만 여기까지 했을 때 내가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도 양쪽 팔이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몇 개인지는 내가 이걸 돌려서 봐야지만 볼 수 있어. 눈을 돌려서 보여주만 볼 수 있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의 시야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커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걸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한 면만 봐야 돼. 한 면만 자꾸 커트볼 때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게 있단 말이야.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 두 번째는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거? 한 면만 집중해서 봐야 돼. 한 면만 이거를 다각도로 보면 뭘 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야는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게 어디에 적응이 많이 되냐면 주위에 한 번 일어나서 여기 서 볼래? 옆에 서현이 서 볼래? 딱 맞추면 딱 된다. 봐봐. 나 정면으로 봐봐. 그렇게 쓰지 말고. 봐봐. 서현이 머리는 내가 그냥 딱 쳐다봤을 때 바로 그냥 눈에 시각에서 다 들어오거든. 그냥 시각에서 딱 보여. 디자인이 다 전부 다. 길이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고객도 거울을 봤을 때 밸런스나 길이감이나 디자인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럼 디테일이 높아야 될까? 떨어져야 될까? 그런데 주위 머리는 길잖아. 기장이. 이 머리를 보려면 내가 한눈에 못 봐. 이렇게 흘져봐야 돼. 그러니까 고객 기준에서도 길이가 길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위아래를 흘져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틀어지고 디테일이 떨어져도 한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커트를 볼 때 이런 긴머리의 커트를 보는 거면 앉아도 돼. 미안해. 고마워. 최대한 많이 떨어져서 한 면만 집중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내가 뭘 봤는지 오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커트를 시작을 할 건데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잘 봐요. 일단 세팅을 완벽하게 고객님이 거울이 없으면 파팅을 정확하게 못 나는 확률이 있거든. 근데 뭐 납때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머리를 자를 거야. 그러면 클리핑을 해서 일단 섹션 부분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했고 볼 수 있게 자, 여기서 머리를 잘라볼게. 자, 앉은 상태에서 커팅 앵글만큼 가는 거면 이게 지금 정면을 봤을 때 정확하게 앉아 하는 거거든? 여기서 내가 기장을 자른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기장에 맞춰서 자를 거야. 그럼 손, 핸드 포지션이 어떻게 돼야 돼? 팜트, 플로어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못 자르는 거야. 유아는 자를 수 있겠다. 그렇게 가까이 오면 안 돼. 뒤로 가, 뒤로. 뒤로, 뒤로. 아니야, 아니야. 다 보여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옆에서 그냥 그렇게 안 봐도 돼. 그냥 내 옆모습만 봐. 앞으로 빼지 말고 내 옆모습만 보면 돼. 내 옆모습만. 내가 이렇게 돌려줄 거야. 내 옆모습만 보면 돼. 옆모습만. 이 면으로 이렇게 옆모습만 봐. 옆모습만 봐. 이 섹션을 보려고 하지 마. 의미가 없어. 그러면 오해 바에 있는 상태에서 봐봐. 여기에서 내가 이 머리를 자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팜트, 플로어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내려가야 돼. 그럼 내려가면 내려갔을 때 효율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그러면 고개를 살짝 숙여주고 최대한 내려갔는데도 올렸는데도 안 되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을 고개를 숙여서 팜트 플로어를 유지시켜주는 거야. 그때 중요한 건 엘리베이션을 주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떨어지는 느낌 그대로 잡는 거야. 섹션이 호리존탈이면 콤을 이렇게 호리존탈로 수평으로 넣어서 그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도 앵글이 호리존탈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손으로 잡고 마지막에 잘라주던가 아니면 잡은 상태에서 여기 부분부터는 가발이기 때문에 등이 없잖아. 그럼 중간부터 받쳐주면서 내려놓고 잘라주는 거야. 근데 이 기장에서는 고객님도 등이 있거든. 등이 있거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르는데? 그냥 잘라주면. 근데 거기까지 계산하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아직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쉽게 가자고. 나중에는 다 그렇게 자를 거야. 그러면 호리존탈로 넣고 그대로 내려서 손가락을 마지막에만 잡아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장 정도를 보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떨어지는 머리가 추직으로 바로 두상에서 떨어졌는지. 이렇게 밀리면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대로. 결대로 잡혔는지 보고 손가락을 최대한 바닥을 보게끔 설정해놓은 다음에 내가 고개를 숙여서 길이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맞춰서. 그때 주의할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양쪽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는 방법은 콤을 안쪽부터 넣어서 이렇게 뺐을 때 이렇게 양쪽이 짧아지는 부분이 없게끔 콤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콤으로. 등이 없으니까. 등이 있으면 봐도 돼. 자 그럼 다음 섹션에 탁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인에서 아웃으로 섹션을 나눠주고 이 섹션을 나눠줄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뭘까? 두상이 둥그니까 실제로 이쪽 끝이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완전히 호리존탈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잡아야 호리존탈이 돼. 두상이 둥그니까. 그럼 여기서 섹션 하나 나눴고 두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나눴어요. 자 나눴으면 자 떨어지는데 자 텐션 테크닉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오늘은 바디 포지션만 보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여러분도 보기 편하라고 어깨를 이렇게 뒤로 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돼? 안 되지. 실제로 고객이 정면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내 어깨도 정확하게 정면이 되고 배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잘린다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나는 여기서 수평상태로 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두는 거지. 그럼 콤 그 각도대로 섹션의 각도에 맞춰서 콤을 넣고 여기에서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의 부분만 손가락을 잡고 펌트 플로어로 잘라준단 말이에요. 떨어졌을 때 단차 생기지 않죠. 그럼 두상이 여기서는 둥그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잖아. 그러면 콤은 두상 모양대로 들어가. 근데 나중에 자를 때는 수평선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끝을 기존에 잘랐던 라인이랑 수평으로 맞춰놓고 잘라주는 거야. 되게 어렵다.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라운드가 돼. 콤은 처음에는 둥글게 들어가지만 둥글게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어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둥글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깨에 달라붙었을 때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잡고 잘라준다는 거죠. 그럼 반대편 쪽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콤은 둥글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 어깨의 모양을 고려해서 바깥쪽으로 뺐을 때 처음에 잘랐던 선상과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잡고 손바닥을 안쪽으로 넣어둔 상태에서 자르는 거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냐면 내가 몸을 움직여준다 안 움직여준다? 안 움직여준다. 그 다음에 다시 체크 길이 체크를 해. 이렇게 돼 보는 거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런 줄 알아? 응. 땡겨서 붙였어. 떨어진 두상 머리가 떨어질 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이걸 모아서 체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완전 잘못된 체킹망. 근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실제로 많이 하거든? 근데 뭐 약간 잘못됐다 우리는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야. 왜인 줄 알아? 사람의 얼굴이 양쪽의 밸런스가 똑같아. 여기서 구렛나로 당겨와서 가운데서 맞추면 떨어졌을 때 똑같이 떨어질까? 나도 이렇게 보면 이쪽의 얼굴이 난 좀 더 큰 것 같아. 이쪽보다. 구렛나로 위치도 이렇게 달라. 구렛나로 위치보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더 긴 거 아니야? 여기보다. 다 달라.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마네킹은 이렇게 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있겠지만 사람은 떨어지는 느낌으로 봐야 돼. 떨어지는 느낌으로 떨어진 부분을 체킹해서 보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방법까지 설명했으니까 그냥 나는 편하게 잘라볼게요. 옆면으로 봐봐. 다시 섹션을 나누는데 옥시피탈본이 왔으니까 나는 고개를 그냥 들어줄게. 왜냐하면 이미 가이드가 형성이 돼서 지금보다 굳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자를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이어 톱까지 잘라주는 거고 아까 한 면 한 면 잘랐을 때 어디까지 잘랐어? 여기까지 잘랐어. 한 면 한 면 잘랐을 때 여기까지 잘랐고 여기부터는 반대편 한 명씩을 잘랐는데 그때 자를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자르냐면 톱 포인트에서 이어 백 포인트까지 섹션을 나눠줘. 이거 보여줄게. 나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보여주면 톱 포인트에서 이어 백 포인트까지 섹션을 먼저 나눠주고 뒤에 백 포인트를 먼저 자를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머리를 나눠서 잘라준다면 자 이렇게 사이드 바로 앞까지 잘라주는데 섹션은 여러분들은 물론 더 얇게 써야 돼요. 자 먼저 클리핑을 해서 섹션을 고정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자를 건데 여기에 높이와 여기에 높이가 다르지? 달라 달라 왜 달라? 얘는 옆머리고 얘는 뒷머리 둥글게 떨어졌을 때 실제로 이 부분이 더 길어져 여기보다 여기가 길어져야 같은 기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어져야 돼요.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실제로 미세하게 1cm 정도 길어져야 길어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코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코밍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어때? 안으로 울었지. 이렇게 코밍하는 게 아니라 두상에서 수직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수직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등을 눕혀서 이렇게 코밍하는 게 아니라 수직 상태로 자연 상태로 떨어질 수 있도록 코밍을 해서 먼저 가위들을 잡아. 이거를 위에서 자르는 걸로 보여주면 내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지? 체크했어. 센터 체크했고 내 센터 체크했고 잡고서 난 여기서 발을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섹션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펌트 플로어로 잘라줬는데 손을 최대한 안으로 말아서 안 보여도 가위질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나는 있으니까 그냥 안 보고 자를게. 원래는 보고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손가락을 말아서 펌트 플로어를 유지해도 손을 안 자르고 자를 수 있는 테크닉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잘라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콰은 섹션의 가이드 그대로 들어갔다가 내려오면서 동일 선상으로 킵 같은 선상 떨어졌을 때 같은 선상인데 어느 정도나 원장님 땡겨와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두상에서 가장 높은 데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두고 잘라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대면 돼 안 돼. 돼야 안 돼. 근데 꼭 이렇게 잘라요. 100% 그런다? 그 수직 선상 그대로의 느낌 잡고 여기서 펌트 플로어 유지하고 잘라줘. 그럼 실제로 잘랐을 때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갈수록 그럼 그 다음 섹션도 마찬가지로 섹션이 하면 되는데 섹션이 할 때의 방법을 보여주면 머리를 최대한 주상에 붙여서 선코밍을 먼저 해주고 그 상태에서 여기 오면 올수록 어떻게 더 급격하게 위쪽 왜? 호리존탈이지? 둥글게 굴러가면 둥글게 굴렸을 때 수평으로 떨어질 수 있게 급격하게 남았어. 그러면 클리핑 해주고 다시 와. 다시 넷키에서 자를 거면 여기서 다시 센터 잡는데 코 위치 확인 센터 확인 어깨 수평 확인 그대로 내려가. 그대로 콤 들어가서 잡고 뿌리부터 코밍해서 내려준 상태에서 마지막에만 손가락 들어가고 펌트 플로어로 잘라줘. 다시 잡고 섹션 대로 콤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쭉 내려서 여기 같은 선상까지 당겨준 다음에 펌트 플로어로 안으로 넣고 잘라줘. 마지막 학생의 시원 자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안 잘라. 말려서 드라이 해놓고 자를 거야. 그럼 여기서 사이드로 넘어가겠지. 얘는 I 여기까지 잘랐으면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는데 사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못 잘라야 돼. 반대편 잘라야지. 반대편 자르고 넘어간다. 여기서 그럼 그 다음 섹션은 내가 좀 러프하게 잘라보자면 잡았을 때 섹션 마지막에 한 섹션 이렇게 뚝뚝뚝 방금은 흔히 났지. 이게 처음에 다발 컷하기 전에 빗질을 안에 꼼꼼하게 안 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걸려서 빗이 뜯겨. 그래서 빗질을 빗질을 진짜 꼼꼼하게 해야 돼. 자 이 정도의 양은 라인이 얕아서 한 번에 충분히 자를 수 있거든. 그러면 다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바디 퍼즈모이드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자 섰어. 센터 살짝 가. 그대로 눈높이만큼 내려가. 자 코밍 그대로 내려와서 마지막 부분에 가이드 부분을 보고 펌트 플로우로 엘리베이션 안 주고 잘라. 다시 코밍 그대로 갖고 와서 자 반대편에서 끌고 갖고 와. 그러면 이게 콩 텐션 테크닉이야. 이렇게 자르면 콩으로 자르면 무슨 차이냐면 기장이 길 때는 사실 손가락이 들어가도 텐션에 의한 변형이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미드의 기장으로 들어가면 손가락 넣었을 때랑 콩만 냈을 때랑 아웃라인의 소프트함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서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콩으로 갖고 와서 자르는 이런 테크닉을 콩 텐션 테크닉이야. 똑같이 선에 맞춰서 자르는. 그럼 사이드 여기 지금 넘어온 부분에서 마지막 한 담만 빼고 지금 잘라줬지. 여기까지 잘라줬지. 그럼 아웃라인 살짝밖에 안 남잖아. 그럼 이거는 원래 라인 커트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기장이야 아니야? 아니지. 레이어가 이미 있잖아. 레이어가 있잖아. 이게 안 오잖아.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완벽하게 원랭스 라인 만들려면 요만큼 잘라야지. 그러면 위로 갈수록 자를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지금 자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잘못 자르면 점핑이 많이 되니까 문제가 생겨. 옆에 자를 때는 가이드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먼저 이어팩 포인트에서 한 4cm 제공도 되는 공간을 먼저 코밍을 해서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준 상태에서 호리존탈로 섹션을 잡을 거니까 호리존탈로 먼저 선코밍을 해놓고 오바를 나눠서 정확하게 호리존탈이 될 수 있게끔 해줘요. 봐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두 장이 여기가 높고 여기 양쪽 끝이 낮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호리존탈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랑 여기가 여기보다 낮아졌어요. 그럼 여기서 호리존탈이 되려면 실제로 약간 다이애넬 같은 호리존탈을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약간 여기가 더 높게 올라와요. 두 장이 둥그니까. 그럼 킵 해주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자를 거야. 이 부분 가이드 보면 여기서 가이드가 있어. 뭐가 가이드까? 요기일까 요기일까 요기 뒤에 앞에 앞에 보고 자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요. 앞에 보고 자를 거야. 자 그럼 여기 자를 때 고객님의 어깨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어깨와 90도 정확하게 중심축은 어디야? 오른손잡이잖아. 더 가야지. 이만큼 만 오면 자꾸 자를 때 이렇게 당겨서 자르게 되잖아. 여기 더 멀리 끌어갖고 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길어지겠지. 반대편에서 설명 한 번 더 들어보면 이해돼요. 그럼 코밍에서 자연상태로 떨어뜨려 놓고 다시 내려가서 나는 의자 사용이 안 되니까 잘라주는데 그대로 콤 놓고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다는 거. 콤만 되고 로텐션 느낌을 잘라줄대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체크를 해요. 무슨 체크를 해? 얘와 얘가 같은 기장 현상이 있는지 체크해. 실제로 얘가 앞으로 말리니까 얘는 블루 드라이 하면 여기가 이렇게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여기가 길어져 있어야 얘가 이렇게 말렸을 때 동일상상에서 떠진 거예요. 이걸 계산해요. 그래서 보면은 스퀘어 보면 다 양쪽 끝이 다 이렇게 살짝 오목하게 다 양쪽 끝이 길어져 있어요. 그렇게 잘라요. 그럼 여기서 두상 윗부분으로 올라오는 부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파팅을 잡아봐야죠. 어떻게 이렇게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요. 이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돼. 실제로 두상한테 적용하려면 그럼 두고 다시 잡았을 때 다시 고객님 앞에 보세요. 저는 어깨를 수평 너의 어깨야 내 어깨가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잘라주는데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앞머리죠. 여기 앞머리 부분이잖아요. 얘 이렇게 킵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느껴요 찍지 말고 있어요. 왜 고객님들이 긴 머리 고객님들이 앞머리 이렇게 들고 다녀요. 길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넘겨주잖아. 그럼 태슬 컷은 이렇게 꼽잖아. 옆머리 자를 때 태슬 컷은 어떻게 잘라. 위에 꽂고 자르잖아. 일자로 왜 일자로 자르고 꼽으면 스퀘어 라운드 돼. 귀에 넘어가면서. 귀에서 꼽았을 때 태슬 컷은 일자로 잘라줘야 뺐을 때 스퀘어 트라이밍처럼 여기 이렇게 길어져. 근데 그걸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귀의 위치가 다 달라서 여기서는 그냥 떨어지는 느낌 정도만 파악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가 떨어질까. 그 정도만 계산해놓고 끝에 부분에 머리가 짧아지지 않게 계산해서 잘라주는 거야. 마지막 단 여기 난 그냥 이만큼 뺄게. 그냥 여기 어차피 머리가 떨어져도 자를 게 없어서 이 위로 내가 컷팅을 괜히 해봤자 나중에 얘네가 머리를 많이 말렸을 때 이 모양대로 떨어지니? 아니지? 이렇게 둥글게 다 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근데 이게 말렸으면 머리가 마르면서 다시 점핑되니까 어디로 갈지 사람은 정말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버는 무조건 말리고 잘려야 돼. 사스정 커튼은. 무조건 아닌데 모류가 심하면 전제는 모류가 심하면 무조건 말리고 잘려야 돼. 그럼 반대편 봤을 때 똑같이 오벌 나눠주고 자, 오늘은 가위질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앞쪽 끝부분이 위로 살짝 올라갈 수 있게 이게 호리존탈이거든. 낮아 보이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서 밑에 끝에 섹션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잡아주고 잡아준 다음에 클리핑하고 자, 이렇게 보면 좋겠다. 내려온 상태에서 코밍에서 충분히 떨어지는 위치 보고 섹션과 코밍 수평 그대로 내려와서 마지막만 손가락 넣고 커트 아니면 코밍 그대로 갖고 내려왔을 때 그 텐션 느낌 보고 커트 두 번째가 콤만 대고 자른 게 라인은 훨씬 더 정확하겠죠. 손가락을 잡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아까 두상 나눴던 데를 보면 이렇게 안쪽까지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라운드를 잡아서 둥글게 굴려주면서 섹션을 해줘요. 이게 차이는 뭐냐면 둥글게 굴려줄 때 차이점은 뭐냐면 같은 각도인데 스트레이트로 나누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요. 그냥 일자로 쭉 나와요. 같은 각도인데 근데 둥글게 굴려주면 내가 살짝 굴린단 말이에요. 코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각도는 시작과 끝점은 같은데 내가 둥글게 굴려주느냐 일자로 굴려주느냐에 따라서 두상 부분의 코너가 좀 더 보완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머리 내려주고 자 커튬 할 때는 분무를 충분히 해주면서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내려가서 콩 떨어지는 부분에서 체킹 콩 떨어지는 부분에서 체킹 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면에서 봐봐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길이 차이가 나요. 지금은 모바일 끝이 살짝 울어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블루우 드라이를 해서 결정리를 하고 다시 리파인이라고 하는 체크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봤을 때 딱 눈에 봤을 때 어 이거 약간 잘못 잘랐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동일의 선상에 다 있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이는 높이와 여기서 보이는 높이가 동일의 선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다음은 머리를 말려서 체크하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 첫 번째 뭐 했어. 가발의 위치. 여러분들의 위치와 맞췄고 두 번째 파팅 나눴고 허리존탈로 첫 번째 섹션 나눴고 커트할 때는 내 중심축이 어디 하는지 보는데 봐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오른손잡이니까 내가 이만큼 더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랐거든. 근데 반대쪽에서는 내가 오른손잡이잖아. 똑같이 나오면 여기서는 앞으로 당기게 잘라게 돼 있어. 반대쪽에서는 뒤로 당겨서 잘라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길어지고 여기는 짧아지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같은 밸런스로 머리를 자르고 싶으면 더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줘. 이 기둥선을 봤을 때 다리가 안 넘어가잖아. 근데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다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똑같은 밸런스로 잘라야 돼.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만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내려야 돼.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 축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배꼽 위치에서 딱 이렇게 서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여기 서있고 여기선 여기서 있어야 되지. 이게 수평인 거야. 사람을 위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개념을 잃을 못하면 자꾸 머리를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 한쪽 짧아지 이렇게 자르.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야. 다시 라운드로 가니까 내려주기. 자 콧물을 살짝 밀어서 떨어진 느낌 체크했지. 그럼 여기서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돼? 재고 길이 보이니까 콧만 대요. 콧만 대요. 빠지는 것만 자르면 돼. 뒤에 와서 득질해서 빠지는 것만 자르는데 봐봐. 끝에가 잘 잘렸는지 못 잘렸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손바닥 같은 걸 이렇게 대서 이 손바닥 떨어지는 라인대로 이렇게 잘라줘요. 다시 여기도 잘 잘렸는지 모르니까 손바닥 대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리파인이라 그래요. 라인은 선명하게 안 돼요. 그럴 때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동일 선상이 있어야 돼요. 틀어서 봤을 때도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동일 선상에 있잖아. 실제로 잡아보면 여기가 길어. 여기가 짧고 여기가 다시 길어져.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잘린 건데 두상이 동그랗으니까 떨어지면 일자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드라이하고 마무리 커트 작업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진행하세요. 블루 드라이할 때 꼼꼼하게 진행해야 돼요. 지금 수정할 거 보이지? 어디에 더 보여? 수정할 거 보이지 않아? 이렇게 봤을 때 칼밭이 예쁘게 딱 떨어졌어. 얘들아. 봐봐. 어디가 길어요 일단? 눈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왼쪽이요. 여기가 길지? 네. 그러면 동일 선상으로 내려가서 낀 부분을 제거해 줘야지. 맞았지? 이게 리파인이야. 라인은 어떤 커트냐면 전체 디자인에서 이 전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가 뭐예요? 이 라인의 선명함 아니야? 그러면 이 디자인의 비율 10%가 전체 디자인의 90%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 라인의 깔끔함. 근데 라인이 밸런스가 안 맞고 파먹고 잘 안 이뻐. 그러면 90%의 디자인이 망한 거예요. 그게 라인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체킹을 하면서 내가 어디 부분을 잘라야 되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리파인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데서 보면 단체 형성되지 않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리해 주면서 커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거를 마무리를 리파인 라인이 좀 작고 끝낼 건데 자 그 포인트만 기억해요. 라인은 10%의 라인감이 90%의 디자인을 차지한다. 테슬 컷 칼 같은 느낌이 전체 분위기의 90%를 차지우지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라인 테크닉에 대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라인을 이제 자를 줄 아는 사람들이 됐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